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여러가지 빵들로 준비해왔어요 그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삭아삭 아삭아삭 생크림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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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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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오징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 사과도 맛있어요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랩 차가운 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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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면은 안주하고, 안주하고. 이렇게 먹으면, 안주하고. 남은 육수는. 밥 한 번. 밥을 잘 먹으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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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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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킹 빛이 마지막 와우 아쉽게 잘 어울려요 고추맛 고추 고추맛 고추 고추맛 고추맛 고추 고추맛 고추 전원의 찌개 매콤한 찌개 멸치 참기름 참기름 아까 만든 채소를 준비했어요 그렇지 않으니 너무 맛있었어요 약간의 grape! 양념장 마요네즈 고추! 고추와 같이 먹어서 맛있습니다! 다음은 다리. 계란 오징어 소금 양념장 양념장 고추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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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 맛있다. 육수. 도망가기. 밀가루. top. 맛은.. 소금 이 소금은 닭다리 어떻게든 도둑 도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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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버섯 젓가락 generator 뼈 있는 v Tall 계란 피자 버섯 빙nine workshops 화이트 오로이 소스 소스 롤너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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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요리에 바삭. 바삭. 하지마.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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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소스 소스가 들어가서 맛있어. 점점 더 맛있어. 맛있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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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이스크림이 되요. 치즈. 치즈가 너무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입으로 먹어서 아이스크림을 먹었어요. 마늘을 먹어요. 치즈가 정말 맛있을 거예요. 치즈. 양념장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도 맛있어서 오징어도 맛있어 오징어 강아지 치킨 사과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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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다 먹어야되네요.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김치.. 와! 김치 $0. 뼈를 더 넣어주세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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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